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거는 일단 옥수수튀김 그럼 완전 맛있겠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중요하다 튀김 요리네? 옥수수튀김 아 저거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하겠다 약간 떡볶이 소스가 생각나는데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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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무조건 한입에 넣으시려고 하네요 진짜 시원하게 잘 드신다 신난다 진짜 알골 왔다 일단 이 옥수수튀김 나면 100점 100점 엄청 꽁수하고 맛있었어요 우린 먹어본적이 없으니까 옥수수는 뭐 쪄먹거나 구워먹지 안에 옥수수튀김 와 좋아 저거는 그거잖아요 흔히 먹는 콘치즈 느낌 그거네 그걸 튀긴 거네 콘치즈인데 바삭한 느낌이야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야 이건 개소리네 이건 진짜 맛있었어 이런 거는 뭐 영화 한편 보면서 먹어 먹으냐 백장 먹죠 백장 그렇죠 그렇죠 이거 내가 정확히 알아 떡볶이 야채튀김 맛 오 똑같아 진짜 맛 똑같아 와 맛있다 이거는 진짜 횡수하지만 어떤 맛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이거는 아 콩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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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안 땡기는데 누가 먼저 말이라도 한 번 해봐요 아무 맛 나나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표정을 왜 지금 원래 맛보고 이제 어떤 맛인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선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좀 맛이 안 나요 맛이 없었어요 맛이 안 나요 어떻게 무맛으로 맛이 안 나는 맛 아무 맛이 안 난다고 네 없을 맛이었어가지고 약간 그런 곤약 같은 건가 신기하다 진짜 진짜 처음 먹어본 맛이야 진짜 처음 먹어본 맛이야 콩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다 잘 드실게요 발효시킨 콩이군요 이제 충분한 채식으로 했으니까 고기를 먹어볼까 아 이게 다 채식이었구나 채식이었어? 나 이거 이거 너무 기대돼 나 솔직히 이거 이건 진짜 소스가 먹어봐 아 아니 벌써 윤이 나는 게 진짜 맛있어 생선 굽는 거다가 갈비 소스 넣은 거 같아 아 맛있어 딱딱지 입은 거 같아요 갈비 생선 맛있어 그럼 뭐 끝났지 뭐 살은 진짜 부드럽고 진짜 연하고 담백한데 껍질에 묻어있는 소스가 후라이드 치킨에다가 양념 소스 찍어 먹는 느낌 저 불맛이 지금 나는 거 위에 다시 소스를 바르는 거잖아요 근데 와 민물고기는 정말 부드러울 거야 저게 그냥 부셔져 되게 연해서 맞아 너무 맛있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야 와 진짜 너무 맛있다 갈치살 되게 부드럽잖아 갈치는 엄청 비싸다 아 이거 회 터져 응 나도 이렇게 부드러운 살 좋아하거든 우리나라고 치면 약간 광어 비슷한 느낌 맛있어 어우 너무 맛있어 그냥 바로 녹아버릴 거 같은데 네 약간 진짜 네 순다 전통 요리잖아 인도네시아에 그만큼 걱정을 많이 했단 말이야 거부감이 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느낌은 진짜 전혀 없고 향도 없고 아무리 향 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그냥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콩튀김만 빼면 콩튀김만 빼면 완벽해 예예 완벽하다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 알지 죽도 뭐 역시 음식이 이해도가 높아요 네 이거 저는 입이 엄청 크게 부어지네 어떤 과인지 알 것 같아요 시원시원하게 먹어야 돼요 무조건 비슷해 제가 좀 비슷하거든요 조영이랑 비슷해 지금 저도 한 입을 먹을 때 그 안에 꽉 찼을 때 그 부족감 맞아요 맞아요 깊이 넣어요 깊이 넣어서 가득이 채워져 그래 목져서 한번 쳐줘야돼 그렇지 쌀이 쳐줘야지 왔구나 싶어서 들어가는 거 왔구나 아 맛있겠다 중학년의 한 입만 형이 만들어 줄게 이거까지 생선 올렸어요 자 올렸어요 두루 이거 하나에 다? 어 주학년이에요 주학년의 한 입만 자 도전 안 돼 안 돼 한 번에 진짜 한 입만이네요 오우 야 오우 야 이거 즉각 주세를 하네 야 이거 즉각 주세를 하네 오케이 아니 이게 한 번에 절대 안 들어가요 그렇죠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깜짝 그래서 한 번 틀었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전문 영어예요? 오 주차를 잘 잘하네 안 돼 안 돼 한 번에 아이돌 중에 제일 잘 먹는 거 같은데 진짜? 그죠? 처음 봐요 이 맛에 너랑 밥 먹는다 형은 그렇게 못 먹거든 먹방에 대한 집중도가 되게 강하다 진짜로 너 되게 좋아하는구나 진짜 먹는 거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래 주탄 없이 먹는다 네 너무 잘 먹는 거 같아 지금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진짜 전체적으로 난 너무 만족이야 내가 진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일은 더 좋을 거야 내일은 형 나이거든 아 진짜로? 내일 잘 따라가 주긴 하는데 그래 너의 옆에서 잘 따라가 마 형이 가장 좋을 수 있는 날을 딱 준비한 기대된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그치? 어머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났어 그쵸 너무 잘 나요 먹다가 끝나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 더 먹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뭐 하러 온 거야 어저께는 나의 맞춤 학년데이였으면 오늘은 나의 맞춤 형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고맙네 학년이한테 근데 형을 위한 맞춤 맞지? 그치 액티비티 좋아한다 했으니까 형이 도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센 걸로 합시다 센 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헉! 헉! 페러글라이딩 있다 페러글라이딩 제가 자연 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페러글라이딩을 타면서 하늘에 떠있으면서 딱 보면은 그 지역이랑 이 자연이 한 번에 딱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카이다이빙은 조금 너무 빠를 것 같아요 그 자연을 보기에 솔직히 말하면 저는 되는데 현재 형이 스카이다이빙 못할 것 같아요 막 무덥다고 할 것 같아요 안 맞다 그래서 페러글라이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 좋은 데서 페러글라이딩을 하면 너무 좋죠 저 진짜 대박이었어요 아니 형 근데 고소공포증 극복하긴 했는데 방금 생긴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오오오 오 뛰었어 뛰었어 벌써? 뭐야 지금 바로 하는 거야? 어 아 근데 일단 벌써 괜찮은데 아 재밌겠다 완전 힐링 힐링 야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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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진짜 제주도랑 엄청 비싸다 날씨가? 날씨도 그렇고 풍경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날씨가 좋은 게 원래 날씨 안 좋으면 이거 취소되기도 한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엄청 좋아 지금 날씨가 잘 만나야 되죠 날씨도 그렇쵸 고산지대라다 보니까 참 날씨 맞추기가 어려워요 기상에 따라서 북킹이 취소될 수 있으니까 전날 꼭 확인하고 다시 가셔야겠네요 그러네요 모두가 날 보고 있어 오케이 닷도 타시고요? 닷도가 살짝 내려왔는데 너무 긴장됐어요 처음 타보는 거니까 내려오지 마 오케이 I trust you I trust you Ready? 오케이 잘 가 안녕하세요 나 먼저야? 아아 질질 끌려가 있는데요? 질질 끌려가 있는데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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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나 먼저야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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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날려 그냥 날려 야 왜 나 먼저야 땅 땅 땅 땅 땅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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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기는 모습이죠? 재밌어 해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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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 붕어 Breaben 이제 좀 경신이 든다 이제 와 테리 토스트리부 아칸 아칸 라니 라니 here we go here we go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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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기분이 끝났다 와우! 바람이! 이거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진짜 자연이 그 자체로 오우! 너무 신기해 와우! 진짜 자연에 저렇게 날라가는 게 진짜 기분 좋겠다 노보이즈! 정산하라! 노보이즈! 정산하라! 후후! 정산하라! 하늘에 있을 때 해야지 맞아 재밌네 후후! 너무 아름다워 너무 좋아 와우! 그럼 진짜 한국까지 가겠는데? 야! 저걸 담아오는 거야! 저걸 덩치고 담아오는 거야! 시원하고 싶어 해진다 너무 시원해 와우! 땡큐! 와우! 소프트 랜딩! 땡큐! 대박! 땡큐! 아저씨! 보세요! 상현아 어땠어? 난 진짜 꿈 같았어! 어때요? 좋지? 너무 좋았어! 진짜 말도 안 됐어 내가 좋을 걸 알잖아! 내가 다행히 또르르륵 했다니까! 근데 진짜 한 번 더 타고 싶은 정도로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사실 뛸 때가 제일 무섭고 그다음에는 너무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무섭다기보다는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했어 저렇게 하늘에서 한 몇 분 정도 있어요? 이게 바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한 8분 9분 더 했던 것 같아요 8분 9분 8분 9분 진짜 오래 있었어요 8분 9분이 좀 길다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막상 하면은 빨지가 않아요 아쉬워요? 엄청 아쉬워요 또 타고 싶고 막 바람이 더 불었으면 좋겠고 막 오케이 이제 재밌는 패러글라이딩 했으니까 다음 배고프다 가자 상현아 그냥 배고파 알겠어 가자 밥 사줘 아 가자